안녕하세요. 2016년부터 목동역 로데오거리에서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는 이현영입니다. 그전에 제가 작가 생활을 계속하고 있었는데요. 작가 생활을 하면서부터도 계속 생각을 했던 부분이긴 한데 또 제가 여기 양천구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양천구 안에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부족했고 그래서 그런 공간이 안에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이 자리에 갤러리를 열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현대미술 작가들의 작품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 많은 작가분들의 작품을 평소에 많이 보러 오시고요. 미술 관련 강의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전시 관람뿐만 아니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어서 더 의미가 있다고 많이 말씀해 주십니다. 주로 현대미술 작가 분들 작품들을 하고 있어요. 현대미술을 하는 신진 작가 분들의 작품들을 주로 하고 있고 공모전을 통해서 선정되신 작가 분들과 전시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공모전도 외부 심사위원분들을 모셔서 공성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선정되신 작가 분들은 저희 갤러리에서 개인전, 그룹전 계속 참여를 하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찾아주시는 고객분들도 저희 갤러리 작품들 믿고 방문해 주시고 또 구입도 같이 해주시고요. 그래서 작가 분들과도 계속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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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제공